잠시 후 4시10분 비행기 4시10분이라고? 지금 뭐해요? 그동안? 밥도 먹고 김밥 먹으면 밀표도 먹어야지 밥은 뭐냐 마시고 아 안 돼 혹시 연시간 반이야? 동아형은 통 3번씩 할 수 있는 시원 시원 몇 명? 시원 시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른 거 시트 시트 술 시트 셋 시트 와, 이거 냉면만 더 배워오지 X2 아 이거 이거 롱게장은 자, 뉴 닙秤 저 된장찌개 안 해? 소불고기 정식 아니야? 소불고기 정식? 나 소불고기 정식 소불고기 정식 이게 왜 된장찌개야? 된장찌개 있는데? 아 그냥 어딜 맛은 이게 된장찌개야? 아 이게 주매력이지요 그날 계라는 게는 진리도록 먹은 게 아니었어요? 계란이요? 게 아 왜 그래? 더 먹을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어요? 응 얼마 나왔어요 그날? 계란은 얼마나 나왔는데? 대게 대게 삼각보대 낙찹니다 삼각보대 낙찹니다 얼마 쓴 게 목표였는데요? 원래 150에는 200이라고 했는데 분발했어야 했는데 못했구나 크게 넣었어요 같이 한장 찍자 이거 제이 거야 하나 둘 셋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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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근데 여기 진짜 넓네 흠 흠 여기 네? 아니 이렇게 넓은 거 못밖에 나가는 거잖아 아 쟤는 기얼마가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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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봉 신고상 네 이것은 수영장 말이지 마이크 있네 노래 보시면 그러게요 김동하님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서울처럼 복잡하거나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이라고 하는데 여행 오셔서 산방을 내내 오는 경우는 주문경우입니다 싱가포르에 살면서도 최고의 식사를 드시고 가세요 여태까지 제가 가이드를 지금 10년 가까이 하는데 여기 이런 식사를 제가 해보는 어머 이게 뭐야 저 처음에 받아서 어머 아주 식사도 잘 어머 캡이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캡이아만은 최고의 식사가 아니에요 저기 배 한척 얹어져 있는데 싱가폴을 이해 때문에 사실은 여행을 보기도 하는 최고의 호텔입니다 난 이것만 입을 해야겠어 저 지금 우에픈 호텔이에요 이러면은 약간 사인이라는 행사 좀 봐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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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금지 글쎄구나 그 남자랑 글쎄요 그렇지 그 남자랑 네 둘 3 2 는 백을 모르는 멤버 모르는 멤버 페이커 프렌즈 저희도 잘하시면 안 돼요? 페이커 프렌즈 아니 저 페이커 오른팔 하겠습니다 솔직히 버렸습니다 이거 퇴극기 있어서 들고 다니는 거야 퇴극기 부심 아 배고프다 극대 부심 볼 거야 핸드폰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야 아까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는가 보네 형 왜 웃어요? 아 저기 있잖아 아 이거 어떡해 빨리 줘요 아 어떡해 에코준 동생 노래에 형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야야야 저거 아니야? 아니 핑크? 어디요? 손 손 손 네? 손 이거 아니야? 어 여깄네 아이씨 왜 이렇게 못 찾아 보기 어려워 왜 이렇게 못 찾아 형 보기 어려워 누가 맡긴 거야? 까마쇠 진짜 이따 낡은 게 멋있어 저 Temp 저 Temp 저 Temp 저 Temp 나 기대되네 밤에 재미를 볼까? 밤에 뭔 재미를 보려고 하잖아 제가 그래도 나랑 다 썼어요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저 성분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저희랑 우리랑 좀 어때요? 그럼 뭐예요? 동생이 이렇게 동생이요? 제가 좋았는데 제가 좋았는데 어쩔 수 없나봐요 잘 챙겨 드세요 그거 그냥 젖어요 그거 그냥 젖어요 다가 되고 있을게요 나 하나 못 믿었다 이거야? 네 맞아 밥은 언제 먹나요? 밥 먹었잖아요 네 나 저녁으로 라면 먹고 있어야지 기껏 어? 가져왔어요? 저녁 라면 뺏어 네 가져왔어요 사랑 안 먹어라요 안 먹어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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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져왔는데? 오늘의 짬라멘이요 아니 박소 섬겨라면 아니 너구리 섬겨라면? 진라멘 진라멘이 진라멘 구운 감자까지 들어가도 돼 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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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먹지 않아요? 얼마야? 30개당 네 허경당했지 진짜? 먹방이 나왔네 세우야? 아 안마를 해주는 나이트 사빠리가 있다고 안마 안해줘요? 안마아이! 오빠 나이트 이거 해지 오빠 타나? 응 안녕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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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